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합병 1주년을 맞아 한화그룹의 물류를 맡고 있는 한익스프레스의 성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익스프레스가 공개한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114억 2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었습니다.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역시 각각 61%, 57% 상승했습니다. 한익스프레스는 유류화학류 등의 운송에 특화된 기업으로 주로 한화그룹의 화학제품 운송을 맡고 있으며 삼성의 방산과 화학계열사를 인수하면서 한익스프레스의 물량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한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지난해 합병 당시 한화그룹이 삼성테크윈을 합병함에 따라 이제 삼성 물량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기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곽진희 애널리스트는 2016년은 한화케미컬의 기업가치가 상승이 기대되는 해라며 한화그룹의 태양광 산업을 긍정적으로 분석했습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 KSG 뉴스 이근혜입니다.